안녕하세요. 저는 얼마전 30년년간의 직장생활을 정연퇴직한 60세입니다. 새로운 이모작으로 빌딩관리를 생각하다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방설비기사 전기자격증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소방은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 인강을 준비하던 중 배우락 김상현 교수의 무료강의를 듣고 이해가 잘되어 배우락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전공은 전기입니다.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방설비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빌딩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배우락에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체감 난이도는 중상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전기전공자라 소방언론과 법규는 어려웠습니다. 어려운 이유는 처음 접하는 용어와 기준 숫자가 많아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암기노트를 통해 반복으로 외우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특히 법규과목 중 벌칙정리가 있는데 소방기본법 등 4가지 법을 외우기에 무척 힘이 들어 4가지 법을 액수에 맞게 적어보는 것이 암기하는 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전기과목은 또한 저의 전공이라 이해가 되기에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인강을 빠짐없이 들으면서 교수님의 중요 포인트를 행강편으로 체크하며 이해하였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맞은 문제를 행강편으로 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한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. 인강을 통해 교수님의 강의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김상현 교수님의 앞자리 따서 외우는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소방걸로 위험물 유별 성질에서 앞자리를 따서 상가, 자금, 인자, 산으로 외우니 인류 위험물에서 용류 위험물까지 쉽게 암기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개인 필기노트를 도면 공부 시 꼭 사용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울학에서 제공하는 핵심 요점 정리서와 이것만은 꼭 보자라는 배울학 교수님이 만드신 핵심 요약집이 마지막에 공부하기에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소방언론의 김상현 교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 내용과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의 김대관 교수님의 사진을 통해 각 소방시설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. 인강을 통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암기는 교수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은 핵심 요점 정리에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외우고 기출 문제는 아는 문제는 표시하여 반복할 때는 틀린 문제만 반복하여 푸는 것이 시간적으로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. 필기 준비가 잘 되신 분은 실기까지 한 달의 시간은 배울학 강의를 통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 화이팅!